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께서 리뷰를 요청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몇 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다시 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 나오는 이것보다 이전 버전의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또 뭔가 리뉴얼이 됐다고 할까요? 개정을 해서 나온 책이고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이전번에 책을 가지고 책을 읽었고 거기서 이제 좋은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려서 그 책의 내용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겠지만 페이지 수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나폴레옹 히리라는 자기개발서에서는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나폴레옹 히리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구글미디어입니다 구글미디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고요 아마 뭐 주식투자라든지 뭔가 투자, 경제적자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구글미디어의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출간일은 2018년 1월 22일 네 그렇고요 가격은 1만 3,5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총 256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의 열두 가지 재산 두 번째,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 세 번째,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네 번째, 신을 빚지게 만들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인생의 열두 가지 재산 1. 긍정적인 정신자세 모든 분은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가짐이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물주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특권을 부여한 것 외에 다른 컨트롤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음가짐은 전자석과 같아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 의도의 결심을 끌어당긴다 2. 건강 건강은 건강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의식은 건전하게 생각하고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지키며 적당히 균형 잡힌 신체활동에 주력하는 생활을 할 때 유지된다 3. 조화로운 인간관계 타인과의 조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대로 진실한 자아에 순응하는 자는 합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4. 공포로부터 자유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공포는 분행의 전조이므로 그런 생각이 덮칠 때마다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완벽한 의미의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7가지 공포는 다음과 같다 4. 가난에 대한 공포, 비난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 노세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5입니다. 5. 하나씩 넘버린 게 밀렸네요 5. 성공에 대한 희망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희망에서 생겨난다 다시 말해 장차 되고 싶은 인물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거나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목표를 꼭 달성하리라는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재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신념의 힘 신념은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하는 골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비옥한 정원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부가 생산된다 또한 영원한 불로불사의 영향으로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를 도모한다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근원으로 소위 기적이라고 한다 신념은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베푸는 마음 나눔이라는 신성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눌 때에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는 타인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증식된다는 점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자산활동 자산활동은 인간의 모든 욕구에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인간의 모든 진보를 가능하게 한 선구자이며 인간의 상상력에 행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모든 자선은 행하는 사람에게 자기 표현의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축복의 의미가 있다 너그러운 마음씨 한층 더 고등한 문화의 특성에 속하는 관용은 언제나 무슨 일에든 마음을 열어둔 사람에 의해 표현된다 다시 말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더욱 큰 재산을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제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이해의 심 타행을 이해하는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같은 줄기에서 진화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9가지 기본 동기 중 한두 가지에 의해 공무된다 사랑의 감정 섹스의 감정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욕구 자존심 유지에 대한 욕구 심신의 자유에 대한 욕구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 사후의 생명 지속에 대한 욕구 분노의 감정 공포의 감정 경제적인 보장 경제적인 보장이란 돈을 쥐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봉사정신에 의해 완성된다 돈을 쓰던 쓰지 않던 인간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네 일단은 제가 중간에 넘버링을 중복해서 가지고 숫자가 좀 잘못돼서 숫자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긍정적인 정신자세 긍정적인 정신자세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은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내 마음은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없애려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들을 썼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움직임들은 절대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 성공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또 그것도 얼마든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마의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마의가 어떤 옥에 갇힌 충신을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발 좀 적극적으로 살려달라고 살려줘라 그 사람을 살리는데 도와라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사마의가 뭐라고 하냐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만 죽고자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 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충신은 자기를 나라에 바치기로 자기 목숨을 나라에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마음 가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내겠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되는 거죠 건강 건강은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건강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의식이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당연히 공감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조화로 인간관계 타인과의 조화는 자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진실한 자아의 순응하는 자는 그의 합당한 이들과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나와 타인의 관계도 포함되지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을 뭔가 우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포입니다 공포 우리가 날마다 회사에 가고 뭐 하루라도 열심히 일하자는 불안한 이유가 다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굶어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가짐 이런 공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서 우리가 느끼는 주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 비난, 질병,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또 자유상실, 노세,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본질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가난에 대한 공포, 비난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 노세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희망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희망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늘 이제 우리가 꿈을 갖잖아요 꿈을 갖고 그 수많은 꿈들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들이 있어요 정말 그 꿈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정말 큰 행복을 가질 것 같은데 막상 그게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면 또 다른 희망이 생기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승공에 대한 희망은 뭔가 우리의 뭔가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에 이제 좀 걸렸다고 해요 걸리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걸려봐서 아는데 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너 뭐라도 해봐 아니면 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무기력증이라든지 약간 우울증이 걸리면 그런 게 다 부질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뭐하러 해 아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 약간 희망 어떤 것에서든 내가 꿈을 갖고 목표를 갖는다는 게 진짜 큰 행복이에요 사실은 진짜 신념의 힘 신념은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사에 연결하는 고리다 그래서 뭐 이 신념에서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고 뭔가 모든 부가 생산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시고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있어서는 이 신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는 마음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될 때 나눔을 할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돈을 누구한테 줘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준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느껴지는 뭔가 뿌듯함이라든지 보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뭔가 굉장히 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베푸는 마음도 정말 수많은 자기개발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베푸는 마음의 힘이라는 게 정말 센 건가 봐요 저는 아직 사실 그렇게만 베푸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데 제가 잘 베푸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데서 우리는 뭔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산활동 자산활동도 마찬가지 베푸의 일종이죠 너그러운 마음씨 너그러운 마음씨라는 건 관용이를 얘기하는데 관용이라는 건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씨를 이제 갖는 게 중요하다 자제심 자제심은 정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제심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제심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중요하고 행복하는 데 있어서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내가 언제 불행을 느끼나 생각을 해보면 자제하지 못할 때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뭔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뭐 욕구를 실현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는 막 수면 잠을 더 자고 싶은 욕구 막 이런 거 늦잠을 잔다든지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 일찍 일어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해심 뭐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이 보장 뭐 경제적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조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한 뒤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놀라운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런 목표도 없이 마치 키 없는 선박처럼 빙빙 방황하다가 원래 출발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실패자들 중 몇몇은 명확한 주요 목표를 갖고 출발을 하지만 일시적인 패배나 득렬한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목표를 포기해버렸다 결국 우리가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느냐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뛰어난 뭔가 지도자들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했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놀라운 리더십을 실현시켰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했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다거나 열심히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목표를 가져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 결정하라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보라 이때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출발하라 당신이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때 다른 더 좋은 수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 뭐 해야만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걸 일단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어디를 갈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 나는 돈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맨날 커피 마시던 거 뭐 맨날 입고 싶은 옷 사 입으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결심은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나는 뭐 내가 하던 소비도 그대로 하고 뭐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지기 싫어서 저축만 해라면서 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확히 하고 싶은 걸 명확히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지불이라는 건 노력도 될 수 있고 뭐 자제를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페이지 90쪽 신을 빚지게 만들라 라이프 왈도 에머스는 이러한 사실을 보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표현했다 당신이 불쾌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에게 더욱 많이 봉사하라 신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라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지만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리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 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노력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내가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막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게 돼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신은 나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건데 이 보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신은 나에게 더 많은 이자를 쳐줘서 그 노력에 대한 더 많은 이자를 쳐줘서 더 크게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노력을 이제 중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 될 때까지 하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합니다 될 때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뭐 수많은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니까 저 중에 안 되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 보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은 지금 나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없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거다 이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은 나에게 더 큰 무엇인가로 내게 보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네 선택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께서 리뷰를 요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책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으시면은 제 그 구체적인 그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카페 주소가 써있습니다 그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셔야지 제가 잊지 않고 반드시 리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유튜브 댓글은 이제 과거의 댓글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그 리뷰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도 그냥 가입만 누르면 돼요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뭐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좀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해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